우와, 진짜 낙타예요. 네. 얘네 순하죠? 순합니다. 순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그럼 얘네 혹시 이름 있어요? 지금 사실 낙타 이름은 오라방이라고 해요. 오라방? 제주도말로 오빠. 오라방아, 오라방아 내가 탈게, 타볼게요. 예, 손잡이 잡으시고. 오라방아 나 탈게, 놀래면 안 돼. 외발을 넘기세요. 이야, 안녕 오라방 씨. 자, 발을 여기다 끼시는 거죠? 네. 오라방. 하나 둘 셋 해줄거죠? 자, 출발합니다. 오오오오. 저는 처음 타보는데 느낌이 진짜 특이하네요. 약간 마리나 이런 친구들이랑 확연히 좀 다른 느낌? 와, 진짜 많이 움직인다. 오오오오오. 이거 엄청 많이 흔들려요. 저장해. 아이고 예뻐라. 나를 태워줘서 고마워. 나는 조그만 거 먹을까? 거칠 거칠. 잘했어. 너 채식이구나. 잘했어. 갈게.